왜? 한강? 한강인가? 어! 한강 가까워! 한강? 아니 한강 쪽으로 가잖아 지금 아니 우영이 전화해봐 우영이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? 전화 안 받아? 안 받아 야 날랐다 이래저래 다 피곤하네 저거 뭐야? 뭐가? 뭐가? 아유 깜짝이야 저거는 그냥 구조물이지? 아니 저거 막 빨갛고 파랗고 저거 뭐야? 아니 설마 저거 뭐야? 저거를 설치하지는 않겠지 진짜 미쳤나 봐요 저거 이미 이것 때문에 저거 설치한 거예요 지금 대박 야 저거 뭐야 우리 팀에 가면 오를 찍고 있어 야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 야 입수가 입수가 어디예요? 어딘데 어디? 어디 뭐예요? 뭐예요? 아 미쳤나 봐 이걸 여기 왜 설치하냐고 2월 달에 지금 봄이 온 게 아니라고 지금 물 온도만 만져봐도 돼요? 물 온도? 아 만져봐봐봐 물 온도 온도 솔직히 왜 알싸이? 아 야 이거 찬물을 야 이거 그냥 냉탕이네 어 잠깐만 우영이 전화 온다 우영이 우영이 일단 오라 그래 여기 스피커벨 해봐 스피커벨 왜 자다 깬 목소리냐 너? 아니 나 지금 나 강남 다 넘어왔는데? 강남까지 갔어? 야 너 인간적으로 응원을 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얘 근데 또 재미있어야 되니까 내가 스피커벨을 또 재미 살려드려야 되니까 영상통화해봐 야 너 빨리 와라 그냥 와서 그냥 저 응원이라도 해 야 투샵 쏜다 끌어 야 끌어 끌어 전화 끌어 야 됐다 됐어